헬로 유튜브 올라프 얀센이다 오늘은 GX-13R 초합금 다마시 단쿠가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합금 혼입니다 초합금 혼에 이번에 20주년을 기념해서 리뉴얼되어서 재판된 단쿠가 이거 처음에 예약 받을때부터 항상 생각한건데 이 각도가 정말 대단해요 열장 각도를 찾기위해 지금까지 엄청난 세월을 들인게 아닌가 박스 옆면에 카메라가 잘 찍지 못하지만 아무튼 흐리멍텅한 단쿠가가 그려져 있고 위에는 단공포 단쿠가 여기 분리되어 있는데 이글파이터가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집혀진거 맞죠 신호부는 원래 좀 그런 인간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단쿠가 얘네들은 전부 직업군인이네요 참군인들이네요 박스를 개봉하죠 별로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먼저 개봉을 해보고 어떤 소감을 이야기 하는거면 스무스한 진행이 가능한데 지금은 뭐 그냥 전부 보겠습니다 와 무슨 딸기 상자 같네요 박스가 떨어져서 구겨졌습니다 초합금 혼 박스는 너무 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생각을 하는데 타카라토미 에서 나오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골판지를 단단한 걸 쓰잖아요 그런데 초합금 혼은 이렇게 헐렁헐렁한 이런 종이를 써서 금방 모서리 같은데가 이렇게 구겨지고 그러거든요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고품 상태를 나쁘게 만들려는 계획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고품 상태가 안 좋으면 신품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품 판매량을 늘려서 매출을 올려보려는 반다이는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회사인 그런 게 아닌가 아니 뭐 타카라토미가 그러면 2등 회사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지만 그건 또 아니고 박스를 열면 이렇게 약간 재밌게 되어 있네요 이쪽 랜드쿠거랑 랜드쿠거랑 랜드 라이거가 저렇게 위쪽에 붙어있고 그 다음에 이글 파이터가 중간 약간 이 친구들이 아래에 내려가 있었으면 더 그림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위쪽에는 로봇들 휴머노이드 상태고 왼쪽에는 아마도 날개가 있을 것 같네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 영상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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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시간을 때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날개가 들어있습니다 약간 회색 빛이 도는 날개 네 넷끼로 된 검 그리고 단쿠가의 조형 중심 머리는 뒤집혀져서 들어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한번 꺼내보죠 생각보다 크네요 크기 크기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음 건담 이 정도 MG보다도 머리가 크죠 저건 HGUC이니까 144분의 1이고 거의 두 배가 넘어요 크기가 생각보다 크네요 저는 초압구먼 단쿠가를 지금 처음 만져봅니다 덮지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센티넬의 그 메타 저기 저기 있는 건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스튜디오가 좀 좁아요 스튜디오 스튜디오 좋아하시는 아무튼 좁아요 그래서 저는 센티넬 단쿠가 같은 경우는 약간 멋있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 어레인지가 그다지 저 개인적으로는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구판을 구판 단쿠가를 사자니 너무 오래된 제품이고 해서 색상도 막 황변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볼별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리뉴얼이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완전히 신품이 나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지만 이게 이런 볼륨의 가격은 한 2만 엔 정도거든요 그 가격을 맞추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볼륨으로 나오진 못하고 센티넬 당쿠가 정도 크기의 작은 크기로 아마 나오겠죠 새로 만약에 나왔다면 아니면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가 근데 아마 가격이 비싸지고 크기가 커지는 선택은 안 할 거라고 봐요 가오가이가 같은 경우도 큰맘 먹고 크게 만들었다가 엄청 재고가 많았었잖아요 스티로폼 가루가 굉장히 많습니다 별로 좋은 포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잘 보이게 넣죠 보이는 게 기분이 좋으니까 이 녀석이 이글 파이터 가동 같은 걸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만지기가 좀 겁이 나는데 의외로 크고 괜찮습니다 센티넬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센티넬 쪽은 아무래도 좀 개별 메카가 심플하게 되어 있죠 전체적인 당쿠가 상태에서의 폼은 멋있는데 저는 역시 약간 이런 스타일이 좋습니다 저는 당쿠가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로봇 대전으로 접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찾아서 본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극장판 같은 경우는 엄청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티비판은 초반 좀 본 것 같은데 합체를 안 해서 보다가 말은 씁니다 80년대 스러운 느낌이 아주 강한 작화 같은 거라서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도 명작인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당대에 통했을 법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약간 디자인이 구수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하나 이게 저는 그래서 당쿠가가 근미래나 미래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과거에 과거에 있었을 법한 느낌입니다 제가 당쿠가는 1985년 작품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아마 제 안에서의 느낌은 그러니까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옛날에 무게제국이 지구를 침략해와서 그 80년대 군인 아재들이 당쿠가를 타고 지구를 한번 지켰었다는 뭐 그런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로 당쿠가를 리얼한 뭐 그런 로봇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좋은 거죠 센티넬 쪽에 그 그건 좀 미화가 너무 들어간 거죠 제 제 머릿속에서는 당쿠가는 80년대 무기니까요 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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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80년대 나름의 최첨단 무기니까요 음 막 막 말을 하면서 꺼내고 있습니다 저는 랜드 쿠거와 랜드 라이거 를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쿠가 펜으로서의 자격이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화면을 가려서 죄송한데 이게 좀 끄내기가 힘드네요 무거운 빅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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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슬쩍 보고 왔어요 이쪽이 쿠거고 이쪽이 라이거 네요 라이거 아마 갈퀴가 있으니까 이쪽이 라이거 가 맞겠네요 랜드 라이거 착하게 생겼습니다 랜드 쿠거 쿠거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약간 다른 건가 아 모자가 다르네요 모자가 다르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느낌이 정말 좋지 않나요 레트로스러운 그러니까 어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나온 슈퍼마리오 같은 거 하다가 슈퍼패미콤 에뮬 같은 거 돌려서 슈퍼마리오를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종류의 이 구수한 느낌 그런데도 나름 가동 같은 것도 잘 챙기고 있으니까 고전명작이죠 이게 GX13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옛날 제품이에요 거의 5파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엄청난 볼륨이라든가 음 제가 종이에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단쿠가가 처음 발매된 게 2003년 2월이네요 2003년 2월 그리고 재판이 200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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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6월이라고 읽는 게 맞는 거죠 6월 당시에 세금을 포함해서 2만 2만 790엔 그리고 이번에 2017년 10월 28일에 발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 포함해서 2만 7천엔인데 실제로는 2만 7천엔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예약을 받았었고 지금도 2만엔 정도에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전혀 없는 거죠 가격 상승이 전혀 없고 그리고 프로포션 머리가 들어가고 도색도 전부 새로 되어 있는 이 단쿠가를 스잔 스잔 기대죠 스잔 기대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여러분 얘가 그러니까 지금 PG 벤시 보다 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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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명작이 근데 발이 어떻게 피는 거지 아 이렇게 피하는 거네 손 손 손은 손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그래도 가동을 하니까 좋네 그거 아십니까 단쿠가는 이건 지금은 빅모스 상태지만 단쿠가는 이 주먹 자체가 무기의 한 종류로 들어가거든요 철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봇대전에서는 철권이라고 써 있는데 공식 설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게 다에요 그런데 엄청 강력하다는 설정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태큰 하고 써 있습니다 강력 치카라츠의 격투 포즈모 사이켄가 노 박력있게 격투 포즈를 재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이런 벌써 10분이 넘었네 이러면 시청하는 분들이 다 떠나가고 말 텐데 자 뭐 그렇게 해서 개별 이녀석이 빅모스 이건 뒤로 젖혀 놔야 겠지 나는 그거거든요 설명서 처음에 안 보고 갖고 논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서 보고 내가 뭐가 모자랐는지 되찾아보는 그런 되새겨보는 그런 스타일의 인간이어서 이것도 신기하네 어깨가 여기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밀면 안에 들어오네 역시 오파츠 얼굴은 도라로방같이 생겼습니다 강력하게 생겼죠 아 이 투명 파츠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픈데 내 얼굴이 여기 찍혀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클리어가 아주 좋아요 클리어가 잘 되어 있어요 메타모포스 같은 경우는 여기 도색으로 메탈릭 도색이 깔끔하긴 하지만 역시 클리어가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니메이션도 보면 이 안에서 이 맘모스 타는 그 녀석이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료였던가 료 맞나 하여튼 꼭 옛날 태권브이처럼 이 안에서 막 몸으로 싸우고 막 그러는데 그럼 당쿠가가 그대로 모션을 흉내내서 쿵푸처럼 싸웁니다 그러니까 태권브이 이야기하면 다이모스가 비슷하다는 공격 방식이 작동 방식이 비슷하다는 아재들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봤을때는 이거 같은데 말이야 당쿠가랑 완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태권브이가 더 먼저 했겠지만 그러니까 조종관으로 조종도 하고 아니면 직접 몸으로도 떼우고 겸용으로 되어 있는 점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리뉴얼되면서 어깨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주제를 바꾸는 어깨가 어깨가 옛날 9버전을 뾰족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뾰족하니까 되게 어색하거든요 뭐 하러 그렇게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어깨방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러니까 아까 극장판이 되게 재미없었다고 말씀드렸듯이 tv판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합체를 끝까지 안 보여줘서 질려서 떠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tv판이 좋거든요 정말로 80년대 이 아재들이 지구를 지켰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이런 마사토 이 새끼 어 마사토가 아니라 이쪽이 사라였던가 아 이쪽이 사라네요 이쪽이 사라고 사라는 양다리를 걸치는 이상한 여자였고 그 다음에 시노브 시노브가 사라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썸씽이 있고 마사토 이 놈은 나이도 어린 놈이 뭔가 연애를 따로 했어요 그리고 료 형 료 형은 뭔가 좀 뭔가 좀 알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뭔가 애정을 가득 담아서 해야 되는데 뭐 그냥 그런 놈들입니다 예 나는 뭐 이 정도로 밖에 못하나봐요 가동 다른 무릎 가동은 이게 다인가 더 안되나 이게 이렇게 인출 기믹 같은 것도 있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나중에 보고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리뉴얼 되면서 바뀐 점 중에 하나가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 어깨 어깨뽕이 좀 줄어든 거 TV판 어깨는 여기까지 정도 밖에 없거든요 되게 되게 단정하고 착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OVA 가면서 그 그 대단하신 분 있잖습니까 오바리 마사미 센세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전 좋은 어레인지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아 그리고 단쿠가 디자인 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건담 시드에서 캐릭터 디자인 한 사람 히라이 히사시라는 아재요 나는 로봇 디자인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단쿠가 디자인만 봐도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단쿠가를 디자인하지 이런 면처리 같은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당시에 나올 수 있는 디자인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약간 80년대 로봇 같은 느낌이 좋습니다 자 이 날개 제가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아마 구판하고 이게 날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뭐가 어떻게 다른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결합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뉴얼판은 여기 등에 이게 있는데 이 핀이 처음부터 박혀 있는데 구판은 여기서 여기서 낄더란 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바보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꽂는데 그릇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래 해주면 좋죠 단공폭 단 끄 호황 슈퍼로봇 대전에서 많이 쓰는 저는 이거 어떻게 펴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머리 앞으로 안 나오나 아 나오네요 다이캐스트가 다이캐스트 맞나 이 관절만 다이캐스트 같은데 이건 플라스틱이네요 단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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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메이션은 이것도 나옵니다 옆에서도 단공포 포메이션 얘가 항상 말하거든요 단공포 포메이션 단공포 쩌리같은 애들이 약간 이 사람들은 좀 그 부분이 멋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 시노브가 뭔가 하면 얘네들은 로봇대전에서 아무 대사가 없고 대사가 고작 오케이 오케이 시노브 이 대사밖에 없거든요 예스맨들인건지 오케이 시노브 맨들입니다 주인공 시노브와 오케이 시노브 맨들 그리고 철권 쓸 때만 등장하는 이 료아재 이렇게 해서 수정기 됩니다 이 크기 밸런스가 참 좋죠 센티넬 제품을 자꾸 이야기하면 센티넬 직원분들이 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크기 밸런스가 이게 좋아요 이 정도 크기 밸런스가 딱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동체가 되는 빅모스 같은 경우도 저는 2003년? 그런 옛날 제품이라서 구리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는데 진짜 괜찮네요 가격에 비해서 엄청 좋습니다 이 정도면 무게도 이거 집어 던지면 사람 잡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이거 초합금 혼 같은 거 안 사는 사람들도 이거 한번 만져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도 초합금 혼을 그렇게 많이 산 사람은 아니거든요 마크로스 초합금 중에 뭐 마크로스 초합금 DX 같은 경우지만 마크로스 같은 건 하나도 안 사고 초합금 혼 그러니까 가끔 해갖고 한 다섯 개 되나 다섯 개도 뭐 많다면 많지만 그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참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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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리뉴얼판이 되면서 약간의 그게 있어요 문제점이라고 해야 하나 이 머리가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노브 시노브가 타는 이글파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형을 하는 모양이네요 이것도 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멋있는데 뭐가 다른거지 얼굴이 좀 안에 매몰되어 있던 게 좀 튀어나왔으니까 그게 좋다는 건가 표정 표정이라도 좀 다르게 해주던가 외치는 얼굴 같은 걸로 표정 아 근데 표정 메타모포스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제작하셨던 원형사분 소개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메타모포스에 그 당쿠가가 이렇게 외치는 포즈 있잖아요 워악 하고 얼굴 열려있는 그 표정하고 이거 만든 원형사분 얼굴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나 혼자서 되게 본인 얼굴을 모델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어려운 표정 같은 경우는 거울 같은 거 보면서 얼굴의 잔주름 같은 거 입 위치 같은 거 그런 거 보고서 따라 그리잖아요 손 모양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손을 모양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아마 나는 단쿠가 메타모포스에 그 외치는 얼굴도 그런 경위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많이 했더니 피곤하네 그래요 얘는 총 어떻게 잡는 거죠 손이 이런데 여기 끼우는 건가 얼굴 얼굴도 나름 잘생겼습니다 이거 눈도 도색이 되어 있다는 점이 대단하네요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죠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죠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죠 정말 대단해요 5파츠입니다 색깔 이야기 했었는데 색깔이 달라요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구판 구판색은 새까만색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새까매요 그러니까 이색이거든요 이색 까만 이색인데 심판은 이색이에요 약간 파랑을 좀 섞은 이색 근데 이색이 랜드 라이거랑 랜드 쿠가 쿠가는 좀 다르네요 쿠가는 이쪽은 새까만색이네요 이쪽하고 빅모스 그러니까 단쿠가의 거의 전시인이 거의 리뉴얼판에 파랑이 들어간 검은색인데 머리는 머리는 이쪽은 검은색이고 이쪽은 파랑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색이 다릅니다 같은 머리인데 이걸 꽂았을 때랑 이걸 꽂았을 때랑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동체색하고 맞췄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 안 했을까요 왜 그런거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 그렇게 뭐 거슬린다는 생각까지 안들고 차라리 이게 구분이 되니까 더 낫다는 생각도 좀 들고 어 어 그래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달라진 점 정리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요 달라진 점 여기 어 잠깐 잠깐 이거 봐봐 이거 재밌네 이게 지금 2017년 10월 28일 발매거든요 그런데 여길 보면 사출한 날짜를 알 수가 있잖아요 사출 날짜가 2017년 8월 이에요 그렇죠 화살표가 8회에 있잖아요 XYZ가 X가 10월 Y가 11월 Z가 12월 인데 8월이에요 이거는 8월에 생산을 해서 통관 같은 거 걸치면서 시간을 좀 잡아 먹은 건가 아니면 이게 초기에 찍은 거고 10월 10월에 발매니까 9월에 걸쳐서 생산을 하고 통관을 해서 10월 말에 나오게 된 건가 뭐 아무래도 좋지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게 뭐야 날개가 연동이 되네 재밌네요 근데 이거 색깔 변할 거 같은데 황변 생길 거 같은데 여기가 완성품에 마감제를 뿌리기도 좀 그렇고 뭐 황변이 되면 되는대로 뭐 네 그래서 다른 점 달라진 점 여기 이거 여기가 구판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못생겼습니다 이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색상 색상이 풀 블랙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청색이 들어간 이 느낌 남색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건 좀 노란 느낌이고 이쪽은 좀 연한 노란 느낌의 금색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깨 어깨 옛날 어깨는 뾰족한 어깨인데 리뉴얼은 잘라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 머리 하나 더 들어 있고 이상 구판을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사람의 심판 구판 비교 어 리뷰를 빙자한 개봉 영상이었습니다 아 이거 근데 되게 좋네 좀 이렇게 까진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래도 완성품 이 품질 관리가 제법 잘 되어 있어요 보통 제가 초합금 뭐 이런거 사면 항상 얼굴 같은데 기스 막 꽉꽉 가 있고 막 거지같이 해서 만들고 그러던데 이번 건 참 잘생겼네요 깔끔하게 변형해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늘 30분이나 저와 함께 당쿠가를 살펴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가지고 놀아보고 소감을 다음에 뭐 리뷰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때도 봐주시면 고맙고 추천과 구독 해주시면 더 고맙고 빠이빠이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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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